안녕하세요 강한결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림이 역할을 맡은 냉동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찬형 역할을 맡은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역할을 맡은 홍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습니다. 진혁하고는 이정도입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노래해줄라 할머니. 나에 대해서 극신만한 거. 네가 알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다.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듣고 싶으니까 계속 하라고. 난 좋은데 그런 게 궁금해? 진짜 못생겼어. 갑자기 웃는 소리예요. 누가 넘어오기만 해요. 나한테 잘못을 하며 피아노를 쳐주거든요. 한결씨랑 대상에 거대한 장변을 받겠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어쩐지 더 파워업 된 것 같다. 씩씩하게 해줘야 돼. 어쩐지 더 파워업 된 것 같다. 너 말고. 왜 드릴래. 왜 드릴래. 네 더 가져도 돼. 아이가 또박또박해. 대로 안 한다. 너네. 나는 안 한다. 버스스름 더 좋은 놈 같더라고. 우리 밖에 단골 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가 커질 수도 있어. 세상을 소리로 배우려고. 찬양이 앞에서 연주하면 손가락 떨어지냐. 오리지널 크루드 플레이 소환인가. 야 진짜 우리 고딩 게임으로 처음 아니야? 하나도 안 볼만하다. 거기에 치민아 닦고 말했네. 난 안유줍스가 직접 시작한다. 오빠 너 지금 날 뭘로? 이번 건 뭘로. 우리 사랑해. 오우. 아까 가르쳐줬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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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